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5 숨겨진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아트보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한국말 버전으로 풀어보자면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파일을 오픈하셔서 이렇게 연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인쇄가 되는 영역을 대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트보드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대지만을 하나의 아트보드만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S5가 되면서 하나의 문서 안에도 두 개 이상의 아트보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강점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의 뉴 새로운 문서 만들기 하셨을 때 넘버 오브 아트보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셔서 두 개 혹은 세 개 그리고 각각의 스페이싱이나 컬럼 수를 제작할 수 있고요. OK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개 이상의 아트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에서 아트보드를 어떻게 더 추가를 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상단에 있는 도큐먼트 셋업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에디트 아트보드라는 버튼도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을 때 여기에 클릭 드래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한 사이즈를 사실은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W값과 H값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물론 아트보드의 이름도 수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도구가 생겼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손모양 도구 위쪽에 보시면 아트보드 툴이라고 해서 대지 도구라는 도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도구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도큐먼트 셋업을 눌렀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이 바뀌는데요.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바뀌죠.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녹색 선은 스마트 가이드라고 해서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에 그러한 여백을 맞추거나 정렬을 맞출 때 유용한 가이드입니다. 안내선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아트보드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사이즈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제가 오픈하나 열어볼게요. 이러한 오브젝트가 세 개가 하나의 아트보드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아트보드 안에 있는 세 개의 오브젝트를 각각의 아트보드에 뿌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하나의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세문서와 도구를 클릭하셔서 같은 사이즈로 세 개를 만드신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를 클릭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아트보드 도구를 이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그냥 클릭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트보드가 새로 이렇게 세 개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하나를 제가 원래 있는 것을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얘를 인쇄는 어떻게 할까요? 인쇄의 경우는 파일에 프린트에 들어가시면 인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트보드마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씩 하나씩 뿌릴 필요가 없으시다면 Ignore 아트보드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하시면 처음처럼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에 문서 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아트보드를 쓰시거나 아트보드를 이용하셔서 인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서를 제작을 하실 때 왔다 갔다 탭을 이용하셔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나의 문서 안에 여러 페이지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